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손님은 표영호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일거지는담대 김강석 대표님이 언제 저를 불러주나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늘 날짜가 잡혔네요. 보니까 아주 수준 높으신 분들만 부르시더만. 아닙니다. 수준 높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석 씨는 왜 나를 안 부르나 했는데 드디어 날짜가 오늘 잡혔습니다. 저는 모시기가 어려워서 조마조마하다가 한번 책을 또 내셨길래 그러니까 한번 나와주십사 요청을 조심스럽게 또 드린 겁니다. 사실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내니까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어렌지도 하고 또 채널에서 저를 초대하려고 하는 데가 사실 상당히 많은데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다재다능하면 막 잠 안 자고 여기저기 다 나갈 수 있겠는데 피곤이 금방 몰려와. 그래서 다양한 채널이 못 나가고 좋은 채널 정말 경제나 부동산에 진심이신 분들 그런 채널에 몇 군데만 지금 책을 낸 이유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강석 채널도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얼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요목조목 좀 따져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네. 좀 따져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따질 게 있나요? 정부에 따져야 될 게 아니고? 정부에도 따지고요. 저는 다 따지는 편이었어요. 한번 따져보죠. 사실은 우리 표용호 대표님이 이렇게 하락론자도 아니고 또 상승론자도 아니고 어떤 실물 경제를 좀 보시면서 상승할 때 상승한다 또 하락할 때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내면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잖아요. 강함없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하락론자라고 좀 사람들이 디파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지 여쭙고 싶으세요. 사실 표용호 tv라는 채널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부동산 하락기에 고충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동산을 고가의 부동산을 많은 투자 대출량을 많이 늘려서 이걸 사신 분들은 분명히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죠. 제가 부동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많이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강의 끝나고 나면 항상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게 질문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분명히 지금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17년 18년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급등 시기가 올 때가 됐다. 너무 보합세로 보합 하락세로 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급등 시기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이번 정부에서 아마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강의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저보고 왜 부동산 상승을 그렇게 부추기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표영호를 하락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표영호가 유튜브에서 공개되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그때 하락될 그 시즌에 하락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표영호는 하락론자다라고 저를 낙인 찍힌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는 그분들이 저를 하락론자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산 깎아먹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제가 위험한 자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지산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오피스 빌딩도 요즘 다시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파트나 이런 주택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이 많이 하락하고 하면서 위기가 오면서 이게 오피스 시장으로서 돌아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피스 시장이 아마 조만간에 또다시 거품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를 그냥 하락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고요. 하락하는 시장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여기 경제 읽어주는 것처럼 경제가 잘 되면 경제를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읽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경제를 읽어주고 그걸 깨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아니에요? 네. 저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확 됐습니다. 한참 저를 쳐다보시네요.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김광석 씨에게 제가 화낼 일이 있나요? 좋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 지금 방금 살짝 운 떼신 것처럼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내신 저자로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24년까지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안했던 게 23년 3월인가 2월인가요? 그때 보금자리 특례론이 나왔단 말이죠. 24년 올해 상반기 올 초에 신세가 특례론이 나왔고 또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도 해줬고 이런 거를 자꾸 부동산을 연착륙을 시킨다는 그 이유 아래 계속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시그널들 이런 신호들을 정부에서 줬어요. 사실 부동산이 연착륙한 게 22년이거든요. 저는 21년 8월부터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22년에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실 그걸 좀 가만히 뒀다면 24년 지금도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이 특히 부동산 pf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하고 가야 뭔가 부실한 걸 털어내야 그다음에 뭔가 새롭게 샘솟는데 여기 딱장이가 앉으면 딱장이가 떨어져 나가야 새로운 살이 돋잖아요. 그런데 이 딱장을 계속 끄집안고 붕대를 감고 있으면 결국 골마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염려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지금 시장은 22년, 1년, 20년 이럴 때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라고 할 거였다면 지금은 제대로 미쳤다. 제대로 미쳤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반대로 우리 김광석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경제 여러 가지 모멘텀, 상황들이 과연 부동산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나중에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말고 다른 날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미친 부동산 가격이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만포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5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는 적어도 25억 가야 됩니다. 그러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 84가 25억 가면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거품일까요? 물론 지금의 김포의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반포의 아파트값이 뛰니까 반포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려. 자꾸 거리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강남역까지 얼마 걸려. 지하철이나 GTX를 뚫어도 강남역까지 얼마 걸려. 강남 진입도 할 때까지 얼마 걸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기준을 강남이나 반포 쪽으로 잡으면서 아파트값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반포의 아파트 84가 50억 가까이 거래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개포동에 갔더니 개포동에 신축 아파트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반포가 50억이라고 치면 이게 여기 개포는 최소 45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200억 간다라고 믿는 분들이 그분들의 의견이 오를 수 있다. 그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경제 상황의 아파트 가격인가에 대한 질문. 경제학자로서 나중에 한번 대답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게 소득의 증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자산 가치만 급격히 오르는 현상 이런 현상은 양극화를 심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한 자는 소위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서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양극화가 더 확대되는 그런 경제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런 면에서 사회 갈등이나 부조리나 그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양산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소위 이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바람직하다고 평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현상을 저는 과열이라고 보는 거죠. 틀림없는 과열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따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한번 붙어보죠. 아 예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 가격은 저는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표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밖에 안 봐요. 표시 가격? 표시 가격.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숫자다? 숫자예요. 그런데 그 표시 가격은 사실은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서 표시 가격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 그만큼 돈이 집중되는 돈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자산의 경우에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당 지역이 1억이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1억이었을 때 20억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친 가격이라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반포주공 1단지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7천만 원이었을 때 지금 40억 간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억까지 오를 때는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억이라고 표현하면 미쳤다고 표현 안 하죠. 20억이 된 게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7천만 원에서 20억 갈 때도 이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된 것처럼 20억에서 지금 50억으로 가는 과정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또 지금 돌이켜보면 또 10년 후에 돌이켜보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상한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고 과거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옳았고 이런 기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 예전에 담배 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실에서 아빠가 담배 피고 요즘은 담배 피는 장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날에는 담배 피는 것이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 따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측면도 제가 볼 때는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 올랐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상승을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20년 뒤에 월급이 오르잖아요. 급여가 소득이 오르잖아요. 물론 일본처럼 20년 30년 동안 소득이 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처럼. 물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물가 상승률보다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그걸 상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삶이 윤택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상승이라는 단어는 물가 상승분과 그 이상치 어느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이상치를 넘어갈 때 이걸 상승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2.5%가 올라갔는데 아파트 값은 10%가 올라갔다. 이러면 그건 상승이에요. 완벽한 상승인 거죠. 그런데 그게 20%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버블인 거죠. 저는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수치상으로 제가 정확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은 우리 소득 대비 버블이다. 그런데 그 버블이 그 버블을 지탱해 주는 게 소득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 20년 초저금리 시기에 어떤 분들은 대출 받아서 삶을 연명하기 바빴지만 어떤 분들은 그 초저금리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의 수익을 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포의 아파트가 좋대. 그래서 그 아파트가 얼마야? 그랬더니 40억이래. 그런데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얼마에 팔래? 그런데 70억. 그래 갖고 와 내가 샀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한국의 지금 화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코인 시장도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코인하듯이에요. 특히 아파트를 코인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일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더 간다. 이런 심리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이만큼 오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선. 영끌들이 왜 영끌을 하냐면 은행에 돈 저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사놓으면 더 뛰니까. 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경우는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사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안 사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주택을 사겠다고만 먹으면 거의 120%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거의 일본은 금리도 거의 0%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올렸죠. 0.5가로. 그렇게 초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요. 안 사는 이유는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후년에 사나 그 가격이 그 가격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반대라는 거잖아요. 저는 일본에 가서 제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한국의 최근에 집값 급등세의 경우는 유동성이 받쳐졌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유동성이고 주담대출도 유동성이고 다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금리가 높냐 낮냐의 개념이지 유동성이 없냐 있냐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받으려면 다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달리 전세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집값을 좀 받치고 있고 얘를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좀 덜 떨어진다. 이런 심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 특히 1가구 2주택 3주택 약간 징벌적 과세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한 채를 사도 제대로 된 걸 사자. 그렇죠. 라고 하니까 서울 집값만 뛰는 거고요. 맞습니다. 서울 집값만 뛰니까 뭐라고 그래요.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공급을 하겠다. 지금 88대책 보니까 42만 원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42만 채가 서울에 아파트가 나와? 나와? 나 그러면 그때 가서 사야지. 기다려야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를 만드는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의 아파트값이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건 아주 경제적으로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책상 위에서 공부하신 분들. 책으로 경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실물 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 아파트 그 지역의 값이 더 뜁니다. 지금 둔촌주곡 나오고 나서 그 지역의 아파트값 떨어졌습니까?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다는 개념은 철저하게 공급자의 시선에 맞춘 뉴스에 따른 가스라이팅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100%가 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단어를 써요. 이제는. 그런데 새 아파트는 앞으로 100만 채, 천만 채를 공급해도 새 아파트는 늘 부족합니다. 여기 내가 10년 된 아파트 살 때 10년 동안은 새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옆에 새로운 아파트 오늘 짓고 있어요. 어디가 새 아파트예요? 여기 새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주기장창.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는 없어지지 않는 불변의 뉴스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뭔가 불안 심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매몰되고 있다. 지금 다른 부동산의 경우는 거의 지금 전멸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강남의 꼬마 빌딩들이요. 2020년, 21년에 최고가의 꼬마 빌딩 사신 분들은 지금 거의 초주금이에요. 공실이 그렇게 많고 은행 이자를 못 내요. 그런데 21년에 내가 샀던 가격보다 이자 냈던 가격 다 더해서 또 요즘 땅값이 오르는데 이러면서 덧붙여서 시장에 내놔요. 가보면 공실이에요. 그런데 안 팔려요? 나중에 그 사람들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가만히 둘까요? 뺏어가죠. 이제 그런 시장인데 유독 아파트만 뛴다? 이건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마치 코인화됐다라는 것에 비유하시는 특성들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석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하시는구나. 제가 한 10분 떠든 얘기를 딱 10초만에 정리를 합니다. 제가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이 책을 봐야 된다라는 우리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저는 최소한의 부동산이라는 이 책을 냈을 때 사실은 전세 사기 당하신 분도 많고 또 제가 한 10분 다음은 제가 제가 책을 냈을 때 사실은 제 책을 냈을 때 사실은 전세 사기 당하는 게 없어서